이번에는 성경이의 노래 까치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가을에 감을 다 안다고 몇 개 남겨둔 감을 까치밥이라고 합니다. 까치밥을 부르는 가수, 사랑을 전하는 가수, 성경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이 노래가 오늘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바르게 살자 시영시 협의회에서 이웃사랑 나눔 과자의 여러분들과 나눔을 함께하고 있는데요. 이 노래가 딱인 것 같아요. 사랑, 마음, 배려, 노래 가사말이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노래 들어갑니다.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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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